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죄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특히 죄와 사랑이라는 반대되는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죄와 이 아이를 이 아이를 그리스러워하는 테마가 그리스러워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부딪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이죠 일주일 동안 우리는 계속 죄와 씨름을 합니다 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까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사실 죄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모른 척게 지내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도 영적 성숙도 거룩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죄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皆さん 신앙생활에 이 죄의 문제는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理解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영적 성숙과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죄에 대한 이유가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루어간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사복음소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있느냐 없는가 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인식시키고 그리고 그 죄의 해결책을 주식위에서 주식위에서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이유는 私たちに 罪의 문제 罪의認識을 확실하게 또한 그 죄의 解決을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의 속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죄의 속성 가운데는 이 죄는 자기를 보호하고 정당화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럼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정상적으로 인식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아딤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나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는 일단 지어버리고 나면 자기를 보호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사실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심각한 것인지 제가 20대에 청년에 있을 때 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일본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대 정도의 보이는 또한 조직폭력비의 두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데리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들과 얘기하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데 내가 너무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나는 막 두근두근하면서 듣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을 정도로 즐겨 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마약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듣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웃고 있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은 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게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렇게 속이는 거라 할 수 있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가 그걸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계속 그 죄를 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없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아프리카에 식인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식인종들이 사람을 죽여서 먹으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그런 거죠 그 안의 죄가 그런 죄를 보호하고 정당화하는 거죠 즉, 그 죄가 자신을守ろうとする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상은 사실은 뭐랄까 더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느끼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죄를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죄에서 더 크게 놀라야 되는데 말이지 그래서 죄에 대해서 뭐 이 정도의 죄의 속성인 것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이 정도의 죄의 속성인 것이라든가 내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죄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짜증이 납니다 그럼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다 ならば自分の罪이どれほど 심각한ものか それ을どうすれば分かることができるのでしょうか 구약시대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번죄로 드리라고 했죠 구약시대에神様가 自分의罪을許していただくためには 神様에게 동물을 죄인소의 이겐인으로捧げなさいと おっしゃったんですね 여러분도 그 순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그 순서가 다 아시잖아요 죄 주는 사람이 먼저 희생제물인 양, 소 일단 소를 가지고 소를 가지고 죄장으로 데리고 가죠 그런데 반드시 흠없는 것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나의 손을 소머리에 대고 내 죄를 전가하죠 그럼 죄장이 긴 칼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그 긴 칼로 그 소에 급소를 찔러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라 평범한 죄 지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それは 전문가ではなく 그래서 정확히 찔러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조을 正確히 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런데 그게 여러분 한 번 찔렸다고 해서 속가 금방 죽을 것 같습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미간을 찌개야 되고 심장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피가 흘러나오면 죽어서 피가 흘러나오면 그 피를 여러분들과 같이 죄장이 가죽 재단 위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손으로 그 죽은 소에 가서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소가죽이 금방 벗겨집니까 우신の皮は すぐ 簡単に 벗겨지는 거 소세지 껍질 비키는 것처럼 치즈 비닐 비키는 것처럼 금방 비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어쩐지 다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손으로 각을 띄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절마다 다 잘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 팔이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정도는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절도 금방 안 잘려지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大変な作業なんですね 그렇게 된 다음에 제사장이 잘려 놓은 조각들을 가지고 제자로 놓고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레유기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갑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들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자손신 todo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서 이 냄새를 좋아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범죄에서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 태워서 드린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라고 할 수 있을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 왜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러다가 어느 성교사님의 강의 중에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죽이는 도살과 이 제사, 범죄와 차이점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범죄, 이 제사는요 한 단계가 빠지면 이 도살, 고기를 얻게 해서 그 범죄를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래요 그 범죄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조각 이렇게 각을 뜨는 이런 과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 가지가 딱 중요한 한 가지가 딱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죄를 죄 물, 소에게 전가시키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에게 손을 놓고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눈에는 소가 아니라 죄가 죽는 거래요 하나님의 눈에는 소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는 것이에요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 덩어리가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러니까 소의 미간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미간을 쪼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죠 죄의 가죽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난도질 당해서 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태는 냄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는 냄새를 맡으시고 좋다고 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 양이 잔인하게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번제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소와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전가시킨 그 죄가 죽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동물이 대신 죽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기서 이 죄를 사는 범죄가 만약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가 없다면 죄의 대가는 누가 치러야 합니까 누가 죄값을 받아야 하는 거죠 내가 지은 죄의 대가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요 나 어떡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죄 지었어 이리 가까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은 칼을 끊으시겠죠 그리고 나의 미간을 내려 찍으시겠죠 심장을 찍으시겠죠 몸의 가죽을 벗기시겠죠 몸을 마디 마디 자르시고 그리고 그 자른 몸을 다 태워야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르는 것이 바로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 그 정의 이것을 내가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ですから もし その生贄가ないとするならば 私が直接 神様의 공의 その罪の対価を 自分で 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범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못 죽이겠다 너희 죄 빨리 이 소에게 전가시키라 그러니까 우리 죄가 소에게 전가되면 하나님의 분노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생명을 귀하게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사를 만드신 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죄값을 묻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잖아요 私の罪を その牛に転化させるんですね 그럼 소의 흠없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すると 傷のない 傷なきが 私のところに 与えられるのです 그래서 흠없는 소와 양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ですから 必ず 傷のないものを 持ってきなさいと 神様はおっしゃったのです 그럼 내가 지은 죄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값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지은 죄는 누가 받아야 공이고 정이고 법인 것입니까 내 자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 놓으셨잖아요 しかし神様は 本当に とんでもないものを 私たちに 与えてくださったんです 예수님 それが イエスキリストです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そして私たちに このように 語ってくださいました 난 너희를 죽일 수 없구나 너희 그 죄 지금 내 아들 イエス에게 전가시켜 あなた方の今の罪 하나님の義が 私に 与えられるのです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만약에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나ダメの 備え物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죄를 보호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絶対に 罪을 軽く 思っては ならないのです 真실하고 진실되게 죄를 주님께 아려야 되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의를 서볼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에는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들 승기고 싶은 죄들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구해서 예수님께로 맡겨야 되는 예수님께 여러분 죄에다 정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화심이 하는 그 전에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구하고 예수님의 의리를 받는 저와 여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의